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호랑 신혼집을 보러 왔어요 미호야 우리가 오늘 신혼집을 보러 왔다고 우리가 이사갈 집 말이야 여기 책자가 있었어 책자 그 책 안에서 네가 집을 봤구나 아닌데? 이거 귀신의 책인데? 뭐라고? 귀신 책이라고? 여기 귀신의 집 아니야? 아니야 이 집이야 이 집 엄청 좋아보이지? 좋아보인다 아이 그만 먹어 맨날 먹기만 하고 말이야 아이 이런데 오면 이런거 먹어주면서 구경하는거야 근데 이거 샌드위치에 뭐 이상한게 있네 일단은 여기가 바로 집이야 미호야 우리가 이번에 이사갈 집인데 여기 분수같은거 보여? 이게 요즘 미래의 분수라고 해서 이제 분수 이렇게 만든대 우와 신기하다 뭐 이 회집이 분수로 다녔어? 그치 이 집은 얼마정도 알려나 모르겠네 들어와 들어와 오 오 여기 액자같은게 있고 오 여멘아 여기 외계인이 있는데 그림에 어디어디어디어디 외계인이 있네? 외계인이 있는데? 그러게 이리와봐 오 피아노 오 이게 집 이 집 이름이 미래의 집이라고 했거든 2050년의 집 2050년의 집 2050년에는 피아노가 이렇게 생겼나봐 오 그러게 이쪽으로 와봐 오 여기는 부엌인가봐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미래의 부엌이다 자 우리 밥부터 먹고 시작할까 냠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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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맛있다 미호야 넌 넌 밥먹어 내가 기타를 칠게 heddu가두 Глуений 응 알았어 응 오 되게 신기하다 응 맛있다 미래의 부엌이라 き아니 그리고 오 여기는 거실 같은건가봐 어 사람들이 사람들이 놀러와서 파티도 했나봐 어 어디가지? 여기 파티나 본데 오 오케이 미래의 사람들은 미래에도 똑같은 말을 쓰나봐 여기는 쇼파네 또 신기한데 오 중간중간 이렇게 발이 아프지 말라고 의자가 있는 거네 아니 수영장이 있네 되게 신기하다 와 이런 집에 살면 진짜 심심할 날은 없겠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파티 열면 재밌을 것 같다 청소가 힘들거야 어 그러게 어 야외에서 식사도 할 수 있는데 어? 이거 먹을 수 있는 건가? 응 맛있다 맛있다 앉았으니까 또 먹자 냠냠냠냠냠 어 맨날 그만 먹어 살짝 어 먹어 나는 연주를 할게 또 띵가띵가띵가 냠냠냠냠냠냠 역시 미호는 먹는 것밖에 모른다니까 어 여기는 주방인가봐 오 여기서 이렇게 요리도 하고 오? 응 와 요리 옆에 또 이런 것도 있네 어? 바로 위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있어 다락방 다락방 오 다락방이다 책도 보고 만화책도 보고 여기 앉아가지고 TV도 보고 응? 와 여기서 만화책 보고 라면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어 그럼 우리 또 먹을까? 아 그래 그래 아니 그만 먹어 역시 앉았으면 먹어야지 어 어 아 그러면은 내려가서 오 와 여기에 이렇게 어? 놀 수 있는 것들이 많네 전자레인지도 있고 오 야 맛있는 것도 많구 오 이거 마카롱이구나 마카롱 마카롱 응 그리고 오 오 이거 봐봐 TV도 있고 이거 뭐야 미래의 리모콘 미래의 리모콘? 미래의 리모콘 어 여기 되게 이쁘게 잘 꾸며놨잖아 어 여기 뭐 지하 같은 게 있는데? 여기? 어디? 어 뭐야 지하다 그니까 어? 뭐야 오오 이렇게 방마다 침대가 있어 방인가 봐 와 여긴 나를 위한 방인 것 같아 여기가 여기 화장품도 있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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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방할래 어 네 방할까? 그래그래 좋지 좋지 자 여기에 그래 이렇게 게임도 할 수 있어 띵가띵가띵가띵가띵가띵가띵 와 미래게임 미래게임 음 자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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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기도 방이 있네? 어디 어디? 어디 어디? 방 옆에 바로 수영장이 있어 여기 여기 야맨아 이 수영장은 내가 가질게 넌 아까 봤던 그 수영장 가져 그래 그래 나와 내 수영장이야 오이가 내 머리 위에 올라갔어 이게 무슨 일이야 오 귀여워 나도 나도 어 내가 머리에 머리에 하니까 이게 둥둥 뛰는데? 이거 봐봐 아니 나는 안돼 오 귀엽다 되게 귀엽다 그치? 그치? 완전 귀엽지? 내가 귀여워서 어울리는거야 나와 아니 나도 끼고 싶은데 어 이 방 봐봐 엄청 크다 어 여멘아 여기가 아까 내가 봤던 그 방보다 넓은거 같아 그니까 와 엄청 좋네 야 되게 근데 이 방에 오래 있으면은 눈 아프겠다 그치? 미래적인 지향적인 사람들은 시력이 높아서 더 눈 아플수도 있어 음 그렇구나 일단 나와봐 여기 나와서 한번 집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? 우리 2층 갔다왔나? 2층? 나와봐 나와봐 2층 없었나? 어 집이 엄청 크네 2층도 있나봐 그니까 여기 옆에는 뭐야? 어 여기는 별로 별도로 들어가있는 집인거 같은데 여기는 헬스장이야 아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네 어 아래에는 운동할 수 있고 위층에는 음악할 수 있어 오 노래 한번 불러봐 여멘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너가 반할지도 몰라 자 부른다 하나 둘 셋 넷 야아 야아 내 나이가 어때서 어때 어때 와 여멘아 여기 비싼 집이라서 그런지 아니 방음이 너무 잘 돼 어 안 들렸구나 응 여기 그림 그리는 곳 여기는 우와 와 여기 진짜 별별 곳이 다 있구나 우와 지금 봤는데 여기 하푸도 있었어 2층에 오 여기 주차장에 차가 있어 완전 좋아 여기 여기 기다려봐 나도 갈게 어 여기 여기 나와 나와 음 여기야 여기 여기 나오는 건 여긴데 역시 어디야 어디야 여기 여기 하하하 나올지도 모르니 여기야 여기 차가 있는 곳이 우와 오 차가 있고 오 미래의 자동차라서 그런지 바퀴가 특이하게 오 그러네 근데 여기는 샤워실인가 봐 어디 주차장 바로 옆에 샤워실 있어 아니 화장실 있네 그러게 아무래도 여기는 사람이 쓰는 건 아니고 강아지가 쓰는 곳이 아닐까 해 여기 왜냐하면 여기 계집이 있거든 바로 옆에 어 아니야 여매나 이쪽으로 와봐 일로와봐 우리 강아지 댕댕 일로와 콕콕콕콕 콕콕콕콕 콕콕콕 콕콕콕 콕콕콕콕 콕콕콕콕콕 콕콕콕콕콕 콕콕콕콕콕콕콕콕 콕콕콕콕콕콕콕 콕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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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나! 오! 뭐야 여기 뭐야 여기서 공놀이 하는거야 오 이거 공놀이 하는거네 오 재밌겠다 여기서 배드민턴도 하고 이러면 재밌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 여기 또 이어져있는데? 와 이것봐봐 이렇게 이어져있어 오 집이 있네 와 우리 2층 올라가볼까 이제? 사진관도 있고 와 추억을 저장한건가봐 와 이런집에서 살면 진짜 심심할 날은 없겠다 그치 응 여기서 술래잡기하면 재밌겠다 그치 않아? 그러니까 그러니까 몇층까지 있는거야? 와 여기여기 와 여기지 와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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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여기여기여기 우와 방이 몇개야? 와 여기 진짜 부잣집인가봐 여기 진짜 부잣집인가봐 여기 진짜 부잣집이야 와 여기 이리와봐 이게 부잣집이야 아니 뭐야 여기도 있잖아 오오 이거 앉아봐 너무 좋아 나 여기 살고싶잖아 아니 방이 이렇게 오 이거 뭐야 이거? 와 이거 샤워실 샤워실 와 샤워리 이렇게 할수있어 물이 몇개도 몇개도 나와 야 벽유통에 앉아볼게 와 와 벽유통 물도 갈라 와 다이아물이야 다이아물 와 다이아몬드 물이야 우와 우와 진짜 신기해 와 와 여기도 여기서 몰입할수있어 오오오오오 신기해 신기해 진짜 완전 좋잖아 부잣집집은 다르구나 응 역시 미래적이야 4층도 있어 미호야 그니까 오 4층에는 부엌이 있어 아니 여기도 부엌이 있어? 진짜 부잣집인가봐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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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도 있는데? 와 진짜 좋아 몇 명이 살 수 있는 곳이야 여기? 아 그냥 전교생 데려와도 될 것 같은데? 와 여기 이거 봐봐 티비는 무조건 있어 여멘아 여멘아 내가 학교에서 수련회나 수학여행으로 갔던 것보다 더 숙소.. 더 여기가 숙소가 좋은 것 같아 음 여기는 아무래도 부잣집인가 봐 진짜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닌가 본데? 음.. 우리 옥상에 올라가보자 어떻게 올라가지? 요기 요기야 요기야 와! 야 여기서 바베큐 파티도 하나봐 와 바베큐! 야 우리 바베큐 파티도 할 겸 먹어볼까? 야 역시 밖에서 먹는 고기가 맛있단 말이야 야 여기 진짜 넓어서 무슨 방근도 심어놨고 와 여기는 끝도 없는데 와.. 미호야 이 집이 얼만줄 알아? 내가 부동산에서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싸던데? 얼만데? 어.. 1조야 1조 뭐? 1조 1조 1조? 아 근데 그 정도면 괜찮아 싼 가격이지 그래서.. 우리는 여기 살거야 여멘아? 아니 당연히.. 우리 집은 살 수 있는 곳이 있었어 여기서 따라와볼래? 1층으로? 어 거기로 가봐 그쪽으로 가 아 이쪽으로? 쭉 가쭉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 있더라고 다행히도 이 집에 어디지? 바로 여기야 어?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가 새로 이사 올 신혼집이라고 어때? 아.. 맞다 우리는 강아지였지? 망망 망망 자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미래적인 지향집에 놀러왔습니다 재밌었나요?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